이리 와 맨드라미 보자 야 맨드라미 이야 맨드라미 참깨! 참깨는 만지면 까치 까치라잖아 참깨! 열려라 참깨야 열려라 어 나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여기 전부 다 맨드라미 꽃이다 그치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열려라 흰수 열려라 맨드라미 꽃 열려라 이시야 일로와봐 맨드라미 꽃 이시야 맨드라미 꽃 어느게 제일 이뻐? 동그란게 이뻐? 길쭉한게 이뻐? 넓적한게 이뻐? 여기 길쭉한 맨드라미가 이뻐요 아니면은 아 오빠 랄린거 글문이보여 미안해 이시야 이시야 저기 춤춰봐 오빠 강남스타일 싫어요 오빠 강남스타일 야 춤춰봐 춤춘다 해봐 오빠랑 빨리 춤춰 노래 부르면서 낮에는 뭐라고요? 낮에는 뭐라고 지냈어? 낮에는 뭐라고 지냈어? 공간시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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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나는 영빈 영빈 엉망인데 나는 영빈 영빈 나는 영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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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노란 맨드라미도 있다, 맨드라미가. 아빠는 맨드라미가 빨간, 저기 뭐야, 연분홍 색깔만 있는 줄 알았더니. 아, 진짜? 포서 냄새 나. 포서 냄새 나. 왜, 여기. 진짜? 아니야. 진짜지? 이제 오빠 무슨 스타일 해? 10초 해야지 오빠 안 피해라 피자 잠깐만 아빠 이제 그만 집에 가요 왕쌩쌩쌩 집에 가자 왕쌩쌩 가자 온전야 아 진짜 ladies and gentlemen,